안녕하세요. 저는 야도라다의 큐입니다. 미투운동의 풍潮의 흉기입니다. 미투운동의 풍潮의 흉기입니다. 미투운동의 풍潮의 흉기입니다. 미투운동의 풍潮의 흉기입니다. 한국은 이렇게 바守의 나라에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에 대해 알아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에 대해 알아보세요? 들어보세요. 페미니즘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처음 생각나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다면 어떤 게 생각나십니까? 저는 미투운동이랑 여성권리, 그 다음에 세간의 시선 일단 이중성이랑 배타적이랑 이분법이요. 여성인권, 그 다음에 임금차별문제 해결, 여성해방 이런 게 떠오르네요. 그럼 페미니즘에 관련된 고정관념 어떤 게 있을까요? 페미니즘이라고 하면 무조건 뚱뚱한 여성들, 남성들한테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이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페미니즘이라고 하면 일단 여성이 더 최고다, 더 대여를 많이 받아야 된다라는 오해가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만큼은 자신들의 뭔가 인권보다는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성향들이 많이 드러나지 않나 그런 쪽으로 해서 약간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부정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고정관념이 생긴 걸까요? 아무래도 서로 정보가 부족하고 무조건 싸우려고만 드니까 아무래도 인터넷이나 이런 댓글 같은 데를 보면 오히려 남녀 갈등을 더 조장하는 것들이 더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갈등들이 그런 페미니즘에 대한 것을 왜곡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본인이 생각하는 페미니즘은 어떤 건가요? 남녀 차별 그런 문제 인식하고 그리고 그거를 해결하고자 노력을 하는 남녀의 대립이 아니라 더 좋은 방향으로 가자. 그게 페미니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인권을 남성과의 동등으로 생각하고 남성이든 여성이든 하나 이렇게 성을 나누는 게 아니라 평등적인 시선으로 바라봐 주는 것이 페미니즘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는 페미니즘을 어떤 관점과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유교 사상이 아주 깊게 뿌리 박혀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자라면 당연히 이래야지 남자니까 당연히 그런 거지 생각하시는 게 많으신 것 같아서 한국의 과거 가보장적 사회가 이런 페미니즘에 대한 그런 공론화를 그동안은 막았다고 생각해요. 한국에서 왜 굳이 이런 문제를 꺼내느냐 지금도 잘 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동안 지배적인 가치관이었다면 이제는 그동안의 가치관에 그런 우리가 생각해서 옳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 여성들에게는 많은 불편함을 끼칠 수도 있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바꿔 갈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갖게 해주는 것 저는 이런 것이라 생각합니다. 요즘에 이제 페미니즘이 많이 크긴 컸는데 이제 대중적인 인식이 그만큼 많이 반발한 인식도 되게 많아지고 있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두는 말이 비페니즘이다, 페미니즘이다 급진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그런 일부분만 보고 무조건 비난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럼 페미니스트 단체 상위 탈의 시위에 대해서도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어요. 페이스북 앞에서 한 거, 네.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는지 저희 해외 시청자들을 위해서 조금만 아시는 만큼 설명해 주세요. 그냥 평등을 보여주고자 하는 한 퍼포먼스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아마 여성분께서 자신의 상의를 탈의하는 모습을 올렸는데 음란물로 유해해서 차단이 됐다고 들었어요. 남성분이 이렇게 상의 탈의한 거 보면은 아무 조치가 안 취해지잖아요. 근데 여성이라는 이유로 그런 조치가 취해졌다고 내 몸은 음란한 게 아닙니다 해서 그런 취지로 일어난 시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 남자는 수영장 갔을 때 우통 벗는데 여자는 안 되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차별 아니냐. 그렇죠? 왜 가려야만 하는가. 같은 가슴이지 않냐. 생물학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단지 크기와 모양이 다를 뿐이지. 그 시위를 듣고는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제 주관적인 의견으로는 상의 탈의까지 하면서 시위를 하는 것보다 좀 더 완화된 방법으로 시위를 하시는 게 좀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너무 그딴 적이 아닌가. 꼭 굳이 그렇게 자기들의 목소리를 표현해야 되나 싶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도 처음에는 굳이 그렇게까지라고 생각했지만. 조곤조곤 말해서는 들어주지 않는다는 걸 이미 충분히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들어주지 않겠구나. 그분들의 마음이 이해가 갔습니다. 그럼 한국에 의해서의 성차별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외모로 평가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특히 여자에게 더 엄격한 기준들이 된다는 점에서는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여성이 인구의 반이고 없으면 굴러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여성은 똑같이 일해도 임금의 차별을 받고 여성은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이유로 아이 낳는 기계로만 바라보고 그렇게 취급하는 그 사회의 시선이 정말 불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봤을 때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라고 스스로 선진국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성들을 대하는 거 보면 전혀 결코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우리나라 사회의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정계든 회사든 금융이든 리더들 봤을 때는 사실 남성이 많은 건 사실이고 소위 말하니까 글래스 실링해서 유리 천장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라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여성에게도 동등한 찬스나 권리를 줘야 되는 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보면 신문 같은 데 보면 여성 최초로 여성으로 어디까지 올라갔다 그런 거 보면 남성이 거기까지 올라왔을 땐 당연시 여기고 그게 익숙하지 않는 사회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아직 여성으로서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다 하긴 하지만 그게 그렇게 크게 만연하고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한국 사회 페미니즘 운동에 대해 찬성하시나요? 당연히 여성이라면 페미니즘 운동을 찬성을 하고요. 극단적인 운동 이외에는 어떻게 보면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거고 자기들이 살면서 겪는 어려움들을 토로하는 거기 때문에 운동은 찬성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방향으로 간다면 저는 찬성을 하겠습니다. 그 좋은 방향이라는 것이 어떤 걸까요? 서로 남성들의 권위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는 그런 사회로 간다면 저는 찬성을 하겠습니다. 페미니즘 무조건 잘못된 거다 아니면 무조건 좋은 거다 이게 아니라 올바른 시각으로 페미니즘 운동을 했을 때 그게 바로 사회를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하나의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극단적인 페미니즘이 또 다른 차별을 낳는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제가 어떤 커뮤니티에서 읽은 글이 있는데 남성들이 역차별받길 바란다 하는 글이 있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피해를 받는 건 여성들인데 왜 다른 사람들이 그들에 대해서 그들의 상처도 모르면서 왈괄부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너무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지 말고 한 번 이 운동의 취지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이나 생활들을 돌아보면서 조금 긍정적인 시선을 바라봐준다면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래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극단적으로 빠지신 분들이 점점 제가 봤을 때는 좀 많아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약간 역기능으로 작용한다면 너무 사회적 갈등이 커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 이런 시위들이 계속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법을 제정한다든지 국회의원을 통해서 아니면 더 큰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고 받을 수 있는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운동을 실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사회는 워낙 흑 아니면 백인 그런 사회니까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야 되는 그런 약간 관념을 버리고 시작해야 되는 게 먼저 아닌가 그리고 우리나라 또 어느 정도 남성 우월주의라는 게 남아있긴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어떤 조치가 취해진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감사합니다所有受訪者 與我們分享她們的看法 女權主义運動是否也發生在你的國家呢? 歡迎留言分享你的看法 如果想關注更多亞洲新聞及文化動向 那就別忘了訂閱我們的頻道 謝謝收看 還有記得 求之若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